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변형산에서 주님의 본 것을 기록하였죠. 19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휴거와 주님의 재림의 애연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미혹되어서 자유함 없이 두려운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소망은 1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의 공중 재림이죠.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자라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 무서운 대활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인가 하는 마귀가 아주 기본적인 믿음조차 한다는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소위 기독교로 가는 이단 종파들이나 또 불교나 힌두교, 모슬렘, 카톨릭의 종교행위를 하는 자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부활과 주님의 재림과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종교행위자들과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들 역시 지옥에 갈 죄인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보장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은 마귀들의 종교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최종군의로 믿는 이 성경은 예언이 없는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의 코란이나 소위 경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성경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예언의 성취들이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최종군의로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초림 때 성취된 예언보다 재림 때 성취될 예언이 훨씬 많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백신을 통제하고 또 바이러스로 통제하는 상황이 저크리소가 등장한 것이고 저크리소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하느니 또 백신을 맞으면 저크리소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소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바른 예언의 말씀에 섭리로 보존하신 그 성경이 킹잼 성경이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점진적이고 향상된 개시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 마지막 때 러쿠아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바른 교리를 밝혀주시고 알게 해주신 섭리를 우리는 감사히 할 것이고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바르게 구원받았고 변계되지 않는 바른 성경을 알게 하셨고요. 바른 교리를 알게 하신 그 변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진리와 싸우고 미혹된 영들과 싸우고 미혹된 자들과 싸우고 미혹시키는 가짜 목사들과 비진리를 전파하는 자들과 싸워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저 사악한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러쿠아 목사님은 60년이 넘게 악의 대적에서 싸워 오셨고요. 김비화 목사님은 25년간 비진리를 전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가짜 목사들과 목이 다 상할 정도로 싸웠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신 김주현 영재님도 많은 아시아 성도들을 만나면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신이 마귀에게 간장된 은사주의자들과 싸우고 그들과 힘겨운 영격전쟁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게 되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일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때에 대활란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아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적인 징조가 더 많이 보일수록 주님께서는 곧 공중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에 무서운 대활란이 있고 대활란의 끝부분에 활란송도 휴고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시상재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징조가 더 많이 나타날수록 세상 것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에 더 관심을 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주님을 기다렸고요. 살아서 들림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대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2000년이나 휴고가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5장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어둡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지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지금 세상은 전쟁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고요. 자기들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사망자가 양쪽 국가 각각 최대 2만 명이 넘어가는데도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고요. 평화가 아니라 멸망의 때가 온다라고.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만 들어도 두렵고 구원받지 못해서 대활란이 남겨질까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원받고 이제는 자유함 속에서 주님 오실날을 더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튜버나 거짓 목사들은 교회가 대활란을 통과한다고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거라고 겁을 주면서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즈모 형님께서 평론하셨지만 무명의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대활란을 통과한다고 정결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이 형제님께서 오셨는데요. 간증을 저번주에 이렇게 나눴는데요. 형제님도 처음에는 구원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었었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나갈수록 소위 기독교 채널을 보면 볼수록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구원이 맞구나라고 행위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김기완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는 거구나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대활란의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교회가 대활란을 통과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교회가 대활란을 통과한다고 겁을 먹고 있는데요. 교회가 대활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기 싫어하는 자들이나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나요. 그런 거짓된 교리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그 무서운 대활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 구원받고 대활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정확한 은혜보금을 믿지 않고 그 무서운 대활란을 꼭 통과해서 자신의 믿음과 행위를 테스트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있으라고 하시고요. 우리는 주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알 수 있는데요. 2600년 전에 썼는데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오.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지금은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자전거나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나 보드나 모두가 다 전기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인터넷이 발달해서 지식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지금은 관심만 있으면 건강에 관련된 정보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나 전문 지식들을 자기가 원하면 이제는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4절에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오.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2장이나요. 다니엘서 7장과 9장에서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스의 오심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초림과 재림, 대활란에 대해서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아와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봤는데도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계된 성경이 문제되지 않고 바른 성경은 원본이 아니고서는 다 똑같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재림과 예언의 말씀들의 그 권위와 소망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우도적으로 바른 구원과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미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계된 성경이나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나 둘 다 맞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마귀가 의도적으로 변계한 개혁성경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변계된 성경도 영적인 양식처럼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소량의 독이 들어있는 것처럼요. 즉, 쥐들이 쥐덫에 있는 소량의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죽는 것처럼 사탄이 변계시킨 독이 든 개혁성경으로는 영이 다시 거듭날 수 없고 그 혼들은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성경만 바르게 보존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에 들려진 킹잼스 성경입니다. 이것이 전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식들은 이 성경을 무시하고 있는데요. 변계된 카톨릭 성경에서 나온 개혁성경이 더 낫다고 하는 자들이나 둘 다 똑같은 성경이라고 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계된 성경이라고 알려줬는데도 무시하는 자들은 그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알려줘도 영적 장님이 되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주님의 재림과 바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해서 휴거와 대활란, 주님의 재림이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거나 영적으로 해석해버려서 실제적이고 물리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활란 때 나타나는 저크리소 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증가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서 저크리소가 통치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15절에 또 그가 짐승의 형상대로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어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인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대활란 때가 아닙니다 대활란 때에 있을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은 휴거 이후에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대활란을 준비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이 적극에서 표가 아니지만 적극에서 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백신 같은 것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고요 결국 나중에 교회가 휴고되고 나서는 이런 베르칩을 이용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적극에서 표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활란도 아니고요 백신이 적극에서 표도 아닌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혼자서 격리하고 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주 혼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애틀에 사는 한 자매님이 그렇게 살았었죠 하지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애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대활란이 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대활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미혹의 영예에 관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찾으려는 양심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의 코넬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이방인 코넬류를 통해서 그 코넬류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만 안다고 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양심이 순수하지 못하고 애연의 말씀을 믿고 싶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싫은 것이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가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자신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싶지 않는 불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성경이 내 눈앞에 제시되고 성경이 변계되었다고 해도 그 양심이 반응하지 않고 정확한 은혜보금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라는 말에도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욱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지식이 증가하고 라고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찾을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그랬듯이 아시아 사역 성도들이 그랬듯이 원거리 사역 성도들이 그랬듯이요 또 이번에 새로 오신 형제님이 그랬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바른 교리와 진리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대한란을 피하고 싶다면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휴거되길 원한다면 정확한 은혜보금으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보금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크리스 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식이 있다라면 결코 두렵거나 지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저크리스의 표를 지금 받지 말라고 겁을 주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7년 대한란의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은 저크리스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서 살기 위해서는 표를 받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란도 아닌 이 은혜의 시대일 때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도 믿고 저크리스 표도 받지 말라고 행위구원을 가르쳐서 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형제 유튜버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또 영어도 섞어가면서 얘기해도 저크리스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말하는 그 입에서는 마귀의 영이 나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마귀의 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대한란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한란을 통과하지 않지만 휴거되지 않고 남겨진 자들의 그 절망과 두려움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휴거를 다루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해결되는 것을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또 여전히 두려운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요 썩지 아니한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의 종교 행위에 의지하다 보니까 체험이 사라지거나 감정이 변하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죽어봐야 한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7년 대활란이 들어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행위구원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활란때가 아니고 은혜시대 때이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노마스 10장 9절 10절 말씀을 믿고 지금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귀와 한번 구원받은 우리의 혼을 다시 지옥으로 보낼 수 없지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복음과 그때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잃지 말고 주님의 재림과 대활란에 대한 애연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지금이 대활란이라서 적극에서 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3년 반 후 대활란 후에 3년 반 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런 미혹된 말들에 빠지거나 이런 것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대활란 때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주님께서는 대활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삶과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70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저크리스도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역병 이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셧다운되었고요 지금 샹하이에서는요 40일이 넘게 통제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에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가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요 한편으로는 마귀의 자식들에게 속아서 지금이 대활란이라고 적글소표와 행위구원의 미혹대에서 따라가는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대활란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마지막 징조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세계전이 있을 것인데요 지금 이 전쟁의 세계전으로 확산될지 우리는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에서는 전쟁의 구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곡의 러시아를 중심으로요 페르시아 지역에 이란과 이라크 또 시리아 터키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독일과 우크라이나 그 지역의 그 나라들과요 또 남쪽으로는요 에디오피아와 리비아가 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에스겔서 38장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도 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3일이면 함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70일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위기이지만 성경은 러시아가 천년안구 끝까지 나오기 때문에 러시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공 24장에서 대활란과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들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모덴선서 4장 1절과 2절에요 디모덴선서 4장 1절과 2절에요 디모덴선서 4장 1절 이제 성경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의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에 속고 미혹하는 영들에 속아서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맞아서 거짓 교리들을 퍼뜨리고 있는데도 거짓이 진짜인 줄 아는 허언증 환자들처럼요 마귀의 교리를 위선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은 많지만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거의 다 방언을 하고요 은사주의의 또 체험의 행위구원을 가르치면서 대활란을 통과한다는 교리를 가르치고 그런 곳에서 그런 마귀적인 교리를 듣고 있으니 구원을 죽을 때까지 이루어 가려고 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매일같이 눈물 콧물에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죽을 때까지 이루어 가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이 대활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결하게 사는 것은 행위구원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시대의 구원은 믿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구리요 뭐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구리로다 즉 방금 전에 본 디모덴선 4장 1절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의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라고 했던 이 집단이 큰 바빌론이고 큰 창녀인 가톨릭을 중심으로 이런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고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바티칸을 중심으로 종교가 하나 되고 교회가 배교하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의 성취가 결국은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교회에는 휴고되고 이 땅의 남은 자들은 7년의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요 환란성도의 휴고 이후에 주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에서의 통치와 그리고 영원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이런 모든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휴고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이 난무한 이 혼탁한 시대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원의 확신과 바른 성경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휴고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보시면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우리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영광된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그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공중 제림하실 때 먼저 잠든 자들의 혼들과 함께 오시고요 그 잠든 자들의 몸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이 살아서 공중의 주와 만나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반드시 할 것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정확한가 나는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믿고 있는가 두 번째 구원받고 나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또 바른 성경에 대한 최종 권위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요 대활란과 저크리스의 표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지식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은혜 복음을 전하는 데 소홀히 말아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지와 또 책자나 복음 영상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공세적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송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다는 소망을 간직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부활과 휴거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송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